선생님. 이번에 제가 들을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소신껏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명하는 사주팔자가 따로 있나요? 있죠. 단명이 분명히 있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특징이라고 본다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 밖에 태어날 적에 이 사람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단명이 될 수밖에 없지. 부모의 유전으로 병을 내가 태어났잖아. 그럼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 유전으로 인해서 명이 짧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병 치덕거리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주에 보면 일찍 죽을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제 입 부르치럼 하는 사람이 있어. 살기 싫어. 살기 싫어 막 이러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말이 씨가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자세라서 죽었다. 뭐 사고로 죽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 유난히 이렇게 명이 짧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신상을 볼까. 아 나는 뭐 그냥 왜 이렇게 살아 어쩌려고 자꾸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제 일진이 사납고 나쁘니까 뭐 사고로 간다든지 또 이런 적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명은 긴데 이 사람의 사주에 이제 사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을 보면은 뭐 몇 살 몇 살 몇 살 때 고비만 넘어가면 사는데 이 고비를 못 넘기는 사람이 있어. 이제 이걸 미리 막으면 괜찮은데 막지는 못 한단 말이야. 막지는 못하고 이제 저기 손님이 하는 소리가 아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마흔일곱에 죽는대요. 마흔일곱이 되니까 나 올해 죽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는데 무조건 죽는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죽은 사람도 살 수가 있잖아 무속인들은. 그러면은 마흔일곱 살에 이렇게 수가 나쁘니까 뭐 이걸 명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다. 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괜찮은데 무조건 마흔일곱에 죽어. 그냥 그 소리만 이제 이어 들으니까 그 의뢰인이 그러는 거야. 지금 마흔일곱이 됐다는 거야. 두 군데 가서 물어봤대. 나 마흔일곱에 죽냐니까 진짜 죽는다고 그랬대. 죽으니까 구타라고 그랬대. 근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나 죽어야 되겠네 그러고 이제 우리 집을 찾아왔어. 그래갖고 내가 생일이 6월 달인데 나 그러면은 6월 달에 죽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래갖고 아니 안 죽어. 지금 마흔일곱인데 그러면 죽나 안 죽나 그날까지 기다려봐 내가 그랬어. 근데도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 그래서 그 위안을 내가 시키려고 우리 집에 마침 이제 허사비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흔일곱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저기해갖고 내가 이렇게 둘러냈어. 갖고 대신해서 이렇게 액땜으로 내가 해줄게 그랬거든. 근데 6월 달이 생일달이 지나도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일진이 사나와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누구 돌아가신 자리 있잖아. 사고로 죽은 자리. 거기에 우연히 가다가 그날 나하고 일진이 아다리에 돼갖고 사고로 또 객사 비명행사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단명이지.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단명인 사람 명을 이을 수가 있는 거야. 단명은 이제 병치다 가려한 사람. 그래서 이 사전에 내가 몸 관리를 잘해야 병이 안 걸려야 안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병 관리도 안 하고 진짜 이 암이 말기가 되도록 놔두면 죽잖아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 내 운명도 좌우좌우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갖다 먹으면 나 단명이래. 그렇지만 단명이니까 돈 있는 거 다 쓰고 나의 50까지 사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손들 쓰니까 내가 오늘 살다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까지 사는 것까진 사라지 될 거 아니야. 나 단명이래. 이게 아니라 명을 이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 연념하지 마시고 단명이라는 분들도 다 길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의 내력으로 이제 60을 못 가서 할아버지 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않나 하는데 그래서 무속인이 있는 거고 그래서 대수대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단명도 긴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기들 내시고 첫째는 건강이에요. 모든 질병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야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지 몸에 질병이 있으면 오래 살고 싶어도 못 살거든요. 단명의 사주로 타고나신 분들도 명을 이어서 사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셔서 서로가 각자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마음껏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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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